이제 슬슬 올해의 마지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드디어 2022년의 마지막 FMC 회의가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였지만 2023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FMC 회의가 잘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자 이번 주 일정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예상치를 상의한 미국의 PPI 때문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에 가서 석유를 위아나로 결제해라 라고 제안했다는 사실도 좀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뒤에 내용을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일, 목요일에 걸쳐서 있을 미국의 CPI 그리고 FMC 회의가 되겠죠 CPI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있을 FMC 회의에서 파월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점도표에는 어떤 점들이 찍혀 있느냐 이것이 연말까지 있을 때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리뷰하고요 그리고 FMC 회의, 프리뷰,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킹달러 절반의 되돌림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올 한 해 달러는 강세, 또 한 번 강세였습니다 처음에는 오 뭐야 달러 강세인가 하다가 여기서 한 번 더 강세를 보였을 때는 야 이거 완전 달러다, 킹달러다, 킹달러다, 뭐 1500원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때였죠 그런데 사실 이 마지막에 두 번 올랐던 이 부분에 대한 되돌림은 거의 한 달여 곡 동안에 다 되돌림이 있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달러 강세가 되돌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공방전을 이어가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러가 추가로 약세로 가기에도 그렇고 다시 강세로 가기에도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미국 은행들에서 이상 조짐이 좀 발견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재할인 창구의 이용 규모가 보시는 것처럼 2022년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확대되다가 요즘에 좀 심상치 않은데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20년 당시하고 비교해보면 아이 뭐 그렇게까지 문제되는 수준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올라가지 라는 생각은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금융센터에서도 주회원 연구원님께서 미국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 위축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살짝 걱정되는 정도지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레포 금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레포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은행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 단기 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숫자가 이게 아주 크진 않아요 그래서 미미해 보이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재할인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마지막 수단 다 빌리다가 그냥 평소에는 여기서 다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기서 정 문제가 안 되면 오는 곳이 재할인 창구라고 보면 재할인 창구를 왜 자꾸 오는 거냐 아 이거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일부 은행들이 이미 상당한 단기 자금 유동성 스트레스에 직면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과 큐티를 지금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다 아 이거 요만큼 올라간 걸로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요 정도요 살짝 걱정이 되는 정도? 라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이거죠 베어마켓 랠리가 이거 종료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글로벌 아이비들 그리고 BOA 그리고 모건 스탠리 등등에서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을 베어마켓 랠리 끝났다 산타랠리 아유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제 뭐 매크로 이벤트 즉 그러니까 FMC 회의가 어떻게 되고 CPI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매크로 이벤트에 대한 논란은 사실 거의 수그러들고 있는 것 같아요 FMC 회의에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건 있지만 지금부터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닐까요? 내년에 미국이 어느 정도 강도의 리세션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기업의 실적이 잘 버텨두느냐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 실적을 전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진이 될 텐데요 이 그림은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 기업들의 마진이 매우 빠른 속도로 그리고 추세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마진이 이 정도 수준인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있고 여기는 모건 스탠리의 자료죠? 모건 스탠리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리세션이 온다면 매출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이 아닐까 당장 베어마켓 랠리가 어쩌고 산타랠리가 어쩌고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실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얘기를 좀 해볼까요? 2023년이 좋을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부정적인 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2000년대 이후로 연말이 되면 애널리스트들이 그 다음 해를 전망을 하는데요 그 다음 해를 전망할 때 평균적으로 올해 주가보다 내년에 빠질 거다라고 전망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긴 안 좋아도 더 빠진다라고 보는 거는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2009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러네 라는 게 있는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제일 좋게 보는 사람과 안 좋게 보는 사람의 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라는 건데 언제 있었지? 보니까 2009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2009년에도 시장이 2008년에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 이게 자본주의의 종말이네, 은행들이 다 망하네, 끝났네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게 보는 사람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의 의견 격차가 굉장히 커졌을 때였는데 지금도 그렇고 있다라는 걸 보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년에는 시장이 좋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상 중에 하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CS, 크레딧스위스의 졸탄의 보고서를 제가 읽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골드, 즉 러시아가 원유를 팔 때 야, 금으로 갖고 와, 금으로 갖고 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서 가나에서 석유 제품 살 때 금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가나 정부가 미국 달러 대신에 금으로 석유 제품을 사들이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외환보유고가 너무 줄어서 달러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달러의 패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작은 한 나라가 돈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일 뿐 이걸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뭔가 과거랑은 좀 다른 움직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달러 패권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미국의 달러 패권이 대대손손 유지될 거야 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어떤 중간쯤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그림은 시진핑이 사우디에 갔을 때 사우디에서 얼마나 시진핑을 환대해 줬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와 이게 기마병들이 시진핑 뒤에 모여가지고 보이시죠? 네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빈살만이 나와서 주먹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고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것을 로이터에서는 바이든과는 다른 환대였다 라고 해가지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진핑이 결국 사우디에 가서 이야기한 것은 또 석유를 위아나로 결제해라 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앞서 가나 이야기 그리고 CS 졸탄 이야기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달러로만 하던 거를 야 위아나로 해라 아니면 금으로 할까 우리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어떤 큰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우디는 화웨이랑 우리도 좀 뭘 좀 도와드릴까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시진핑은 기분이 좋은지 이건 새로운 이정표가 작성된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이터에서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미국이 아랍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아랍인들은 중국 관계에 너무 가깝게 하지 마라 러시아는 차단해 라는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정말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이죠 회복력 시대라는 책입니다 제롬이 리프크인의 신간인데요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변화들 이유들을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는 회복력이라는 것과 효율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내년에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매수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에서 비공식적으로 134명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기사에 나왔는데요 일단 중국 경제를 좋게 보는 겁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론을 펼치는 이유는 중국의 방역 정책이 완화되는 즉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정학적인 긴장이 완화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우던 과정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뭐 사우디 가서 시진핑이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좀 배가 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정학적 긴장 관계가 완화될 거라는 생각 그리고 밸류손도 싸다 충분히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응답자의 60%가 중국 주식을 매수 추천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FMC 회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중국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중국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보면은 주가가 항생지수 관련해서 정말 많이 빠졌다가 11월 들어서 정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주가가 거의 다 MSCI 월드지수만큼이나 더 회복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조금 노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전문가들 중에서는 오미크론이 거의 뭐 플루 정도 수준의 그런 위험성이 있다 괜찮다 그래서 코로나 퇴치의 영웅인 이분도 돌연 입장을 바꿔서 위드 코로나 괜찮다라는 입장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에서는 중국의 코로나19 데이터를 조작한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건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망자를 축소보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입니다 보건 위기 규모나 심각성을 보호하게 만들어서 이게 지금부터 나오는 코로나19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 때문이냐면 잠깐만 이런 추세로 리오픈을 하면 이렇게 늘어날 줄 알았는데 웬걸 이렇게 줄어드네 라는 겁니다 이걸 믿을 수가 있을까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중국 베이징에서는 의료용품이 바닥났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베이징에서 지금 아이가 아파가지고 열이 나는데 약을 사러 가도 약을 구할 수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참 곤란하긴 한데 그래서 파이난셜 타임즈에서 계속해서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100만 명 정도가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리오픈과 관련해서는 기대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중국 정부에서는 리오픈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리오픈 과정에서 큰 혼란이 없이 잘 진행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시장의 생각은 중국 주식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조금만 나오면 부양책이 나온 거야? 야 부양책 나온대? 이런 지금 시각들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중국에서 특별국채를 발행했는데요 그 규모가 7500억 위안이라고 합니다 특별국채를 발행하니까 와 이거 경제 성장을 위한 중국 정부의 결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블룸버그에서는 야 경제 성장보다는 그냥 리파이난싱인 거 아니야? 그냥 다시 돈 갚으려고 빌린 거 아니야? 라는 의견들도 충돌하고 있어서 중국의 정책이나 그리고 경제 환경 그리고 코로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는 조금 더 지나고 나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fmc 회의 fmc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fmc 회의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 바로 점도표입니다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23년 내년에 금리 내려요? 이 질문에 대한 연준 의원들의 점이 어떻게 찍히는지 입니다 2022년에는 이번이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50bp 인상하면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내년에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내년에 내년은 2024년이다 즉 2022년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2023년에는 내년이 2024년이기 때문에 이 점들이 어디 찍히느냐가 중요합니다 2023년과 2024년의 점이 차이점이 있다면 2023년에는 그나마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만 2024년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흩어뿌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금리를 인하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과연 이 점이 어디까지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죠 내년에 금리를 진짜 내립니까 이 점들이 얼마나 내려와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내년 즉 2024년에는 금리를 얼마나 내릴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이 어디다 점을 찍는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mc 회의를 이야기할 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금리를 안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못 올리는 겁니까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안 올린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이 정도면 충분히 잡히니까 안 올리는 거야 아니면 못 올린다는 얘기는 금융 안정이 위기가 돼서 못 올리는 거야 이 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이 그림에서 이 여자분이 흥분하면서 말했던 이 r double star라는 개념 즉 금융시장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리는 게 아니고 못 올리는 거였어 라는 그런 의구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내년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저 중요한 사실은 이거 같아요 금리를 시장에서 시장에서 금리를 안 올린 거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못 올린 거라고 생각할까 자 아까 질문하고는 좀 다릅니다 안 올리는 겁니까 못 올리는 겁니까가 아니고 시장에서 금리를 안 올리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못 올리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미국 휘발유 가격을 보면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벌써 3.2불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5불을 넘어서면서 난리가 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궤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생각이 안 올린 건지 못 올린 건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들의 서베이를 보면 금리는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길게 있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내년에 검정색 선에서 하늘색 선으로 올라갈 거고 물가는 검정색 선에서 하늘색 선으로 크게 낮아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81%나 된다라는 사실도 알려져 있죠 12월 FMC 회의에 대한 주요 아이비들의 전망은 그냥 50BP입니다 개인적으로 옐런이 최근에 발언한 미국 경기 침체 피할 수 있다라는 발언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옐런이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과거에 말했어요 우리가 잘하면 운이 좋으면 우리가 잘하면 소프트랜딩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했었던 분이라는 걸 감안해보면 상당히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이 본인이 생각하던 방향대로 가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주요 단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식에서 돈을 빼서 채권 ETF를 매수하고 있다 채권으로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 채권에 대한 투자가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의 석유회사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미국 매니저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유럽의 석유회사에 투자를 늘리는 미국 투자자들이 많다 미국 대비 유럽의 석유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진짜 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럽 펀드 매니저들은 ESG 이유로 석유회사에 대한 투자를 지금 안 하고 있어서 플랭클린 템프턴도 그렇고요 블랙락도 그렇고 좀 너무 싼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러면 유럽의 석유회사라고 해서 쉐브론과 엑슨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배 그러니까 사실 PER이 6배에서 8배라는 얘기는 이것도 비싼 건 아닌데 유럽의 석유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2배에서 4배 정도 상황이니까 진짜 많이 싸긴 싼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자주 보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나오는 그런 코멘트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물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네 제가 원하는 건 물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들어볼까요 제가 원하는 건 물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말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아마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역발상을 해가지고 주식을 사서 이제 당시에 있었던 바이코리아를 아마 상징하는 것 같은데 펀드를 만들어서 잘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소개가 잠깐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좀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하면은 국부펀드 중에서는 가장 큰 펀드 중에 하나인데 이 펀드의 수장이 한 가지 몇 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 이것은 월세저널의 기사인데요 시장은 앞으로도 안 좋을 거다 더 떨어질 거다라는 첫 번째 조언을 했습니다 뭐야 안 좋은 조언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과 수익을 추구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세히 보시면 시장과는 반대되는 베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도 아마 하기가 어렵지만 사실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을 때 용기를 낸다 이런 건 쉽지 않죠 그런데 이분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주가가 계속 빠질 것 같은데 혹은 옆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낮은 성과에 대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가가 계속 과거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계속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라라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거나 빠진다는 생각이 아니고 옆으로도 갈 수 있어라는 생각인 거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초과 수익을 추구해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수에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종목에 투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는 역발상적인 관점을 가져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알파 그리고 베타인데요 알파는 개별 종목 투자를 의미하고요 베타는 지수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를 투자할 이유가 없다면 알파를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다면 무조건 베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베타 투자만이 능사냐? 그건 또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수장의 조언이었습니다 시장이 그냥 위로도 아니고 밑으로도 아니고 그냥 장기적으로 옆으로 횡보할 것 같다면 그 안에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노력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역설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올해 성과가 좋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올해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굉장히 안 좋은 성과를 냈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어렵죠 투자 내에서 성공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렸네요 미국 은행 이야기, 달러 패권 이야기,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상황과 FMC 회의까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